오늘의 반찬맛은 치킨과 비주얼을 좋아해요 점점 더 제거하는 중 안녕하세요 이번엔 치킨과 치킨을 넣어주세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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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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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웨어.. 완전 쾌쾌쾌쾌 고추냉이가 가득하고 바삭하고 맛있어요 고추장도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 느낌이에요 이 맛은 치킨이 따뜻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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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새우가 많이 들어있어요 새우는 배불러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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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